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누가복음 12장 49절로 59절입니다. 먼저 영상을 멈추시고 성경책이나 영상에 첨부된 말씀을 읽으신 후에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믿는 자들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십니다. 54절부터 예수님은 서쪽에서 구름이 일어나면 소나기가 올 것을 알고 남풍이 불어오면 더워질 것을 알면서 어째서 날씨를 짐작하는 것처럼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고 하십니다. 함께 말씀을 보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인한 분쟁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49절의 예수님은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자가 되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분명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지만 하나님의 구원에는 반드시 심판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심판에는 타협이 없지요. 믿음으로 죄값을 해결받은 사람만이 구원을 얻고 그렇지 않으면 모두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행하실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와 진리의 말씀이 기준이 됩니다. 기준이 있으면 반드시 오름과 그름이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전에는 같이 있던 것들이 기준이 생기면서는 갈라지게 되죠.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분쟁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세상과도 구별되었고 외식으로 가득했던 기존의 종교와도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불편하게 여겼고 결국 죽이려고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전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기준으로 인해서 세상과 예수님은 서로 분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분쟁으로 인해 예수님은 죽임당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분쟁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심지어 53절에 보니까 가족 안에서조차 분쟁이 있을 거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가족끼리 불화해도 괜찮다라거나 가족끼리 다투면서라도 믿음을 지키는 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쟁이나 갈등을 정당화하는 말씀이 아니라 마지막 때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영적으로 그만큼 치열한 싸움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는 지상과 타협할 수 없습니다. 얼렁뚱땅, 어영부영, 세상과 적당히 어울려 지낼 수 없어요. 그것은 기준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분명한 영적인 구별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때의 믿음을 가진 자는 거룩한 싸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적당히 타협하고 있진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하는 모습으로 살진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다른 시선으로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사람들과 어울리기 위해서 혹은 세상 속에서 조금 편안하게 지내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는 이웃과 화해해야 한다는 거예요. 57절부터의 본문은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집니다. 앞에 54절부터 내용을 보면 날씨를 예측하는 것처럼 너희가 시대를 분별하고 예측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 길에서 화해하라. 그렇지 않으면 재판장에게 넘겨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이 가진 첫 번째 의미는 앞에 본문과 연결을 해보면 지금 너희의 시대는 재판장을 만나러 가는 길에 있는 것과 같으니 이 시대를 분별하고 지금 믿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 속히 돌이키고 순종하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심판이 닥치면 돌이킬 수 없으니까 심판이 임하기 전에 속히 너희의 삶을 돌이키라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의미일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같은 맥락이지만 본문의 내용 그대로 너희와 갈등하고 있는 이웃이 있다면 그와 화해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앞에서 나누었던 마지막 때의 분쟁과 정반대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은 마지막 때의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분리되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영적인 삶으로 인한 핍박이나 구별됨을 말하는 것이지 이웃과 다투고 갈등을 빚는 것이 당연하다 그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사랑을 행하고 세상에 나누기를 기뻐하십니다. 특별히 욕심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거나 사람들에게 저주를 받는 것은 믿는 자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죠. 우리는 영적으로 다른 삶을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비판받을 수도 있고 조롱당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못 행한 일들 때문에 손가락질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잘못을 신앙이라는 허울로 덮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을 거룩한 진리라고 포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아직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를 비난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나요? 우리는 그것이 마치 시상살이에서 겪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니까? 아니면 언젠가는 되겠지? 혹시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은 경고하십니다.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을 때까지 결코 나오지 못할 것이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리고 미움과 원망을 멈춥시다. 사랑하고 용서해야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마음속에 혹시 미움과 원망의 대상이 있진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혹시 누군가에게 미움받고 있진 않나 생각해 봅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옳고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생각하죠. 저도 그래요. 그런데 혹시 내가 틀리지 않았을까? 그래서 누군가 나로 인해 상처를 받고 나를 미워하고 있진 않은가 돌아보고 혹시 내 마음속에 떠오르지 않더라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그의 마음을 풀어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오늘을 살아가실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음을 기억하며 시대를 분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결단으로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 오늘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관합니다.